민철이 민준이 단어네요 시험친거 잠깐만 매기겠습니다 시험친거 인사해 사이사 잊는거 시험친거 시험친거 다행히 시험식 시험식 공군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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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드 스텝 힘이 된다는 것이 오케이 두 개 틀렸으니까 이따고 찾으시고요 그렇지 됐어? 다음번에 틀리지마 수고했어 그러면 다음은 혜리가 90일이고 90일은 단원에 미리미리 김학습 해줘 오케이 잠시만요 안녕히 가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됐어 가까이 있는 거 한 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 lost 뭐 더하기 뭐 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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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있어. 이거 어떻게 읽지? 월지 월. 이건 뭐지 근데? 이건 뭐지? 이건 뭐고 이건 뭐지? 이건 왜 알고. 이건 월인데. 이건 뭐지? 전화는? 전화 금속하는 이거도 몰라? 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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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월가 들어있는 문장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표출 중에서 뭐겠어? 알겠습니까? 월하고 월하고 구분하시고요. 이건 씻지 않았었던데 과거에 씻었었다 하고싶으면 월씨드. 그렇죠. 얘 없어지면 얘랑 얘랑 합쳐줘야되겠지? 그럼 뭐가 퀵 튀어나와? 월씨드가 튀어나오겠지? 이 속에 디드로 있고 다시 씻지 않았다 하려면 그러니까 not을, 하다시 did 니까, did not wash, did not 줄였으면 뭐지, didn't, didn't 겠지, didn't wash.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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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오케이, 이름씨 명사로서는 걸음 단계구요, 하다시로서는 밟다. 덕두, 덕두, 민준두 하면 뭐야, 넘어가구요. 이즈. 뭔가 히랑 관계는 있지만, 히는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애야, 맞습니까?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여기 나오는 히스는 누구의 또는 누구의 것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이거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어볼 때 쓰는 겁니다. 그럼 이거 말고 히도 있고 그러면 히스도 있고 뭐도 있지? 힘. 이거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나중에 이제 니가 곧 중학생 되니까 이걸 보고 문장의 주인이 되는 형태. 그 다음에 얘는 뭐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형태. 얘는 뭔가의 목표물이 되는 형태. 나는 그를 싫어한다. 그래서 얘를 보고는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이게 I가 여기에 해당되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I는 Y지. 여기에 해당되는 I는 미지. 왜? 얘는 나를이고. 얘는 낙의이고.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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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예, 빨리 오세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빨리 갔다 와. 나 지금 수업 중이야. 1대1 중이야. 빨리 와. 음. 그래서 이 친구는 stepped in. stepped in. 오케이. 스텝 속에 did가 들어갔네요. stepped in. stayed. 발음은 sad이야. sad. sad. 그럼 발음은 뭐하고 똑같다? 얘하고 똑같단 말이야. 얘는 무슨 뜻이야? 슬플. 슬플이지. 그래서 he's sad 이런데, 어떤 애들은 아, 그가 슬펐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 he is sad 해야지 그가 슬프다는 얘기겠지. 샛은 어떤 시니까 비동사 필요하겠지. 스멜. 스멜. 응? 스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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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나는 이란 어떤 시인데. 얘를 가지고. 얘는 그냥 어떤 인데. 얘를 가지고 가장 어떤. 하고 싶으면 그때 여기다가. I, E, S, T를. Y를 지우고. 붙인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이런 걸 보고는. 최상급이라 그래 최상급. 가장 어떠어떠한. 그럼 핫키스타면 먹을까? 가장 뜨거운. 그럼 비기스타면? 가장 큰. 가장 큰. 콜디스타면? 가장 큰. 가장 큰. 알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최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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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경우에 따라서. 얘가 소유격이면. 그들. 의가 뭐야? 대. 대. 그들. 을은 뭐야? 댐이 되기도 하죠.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제 중학생이니까. 알아야지. 굿. 자. 이게 S가 안 붙었는데 여럿이란 말이야. 하나일 때는 뭐라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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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 풋. 풋이라 하죠. 이거 암만 그려봤자 뭐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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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이거 지우고 S 붙여서 여럿의 형태가 되는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모습이 아예 달라진다. 불규칙 복수형이라 합니다. 세이. 세이구요. 세이. 그럼. 에잇.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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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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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모습은 뭐야? 두가 들어있을 땐 뭐야? 윈. 윈. 디드 들어가니까 원. 스멀리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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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떤 C 뒤에 이런 거 붙여놓으면. EST 붙여놓으면 가장 어떤. 그런. 핫티에스트. 비기에스트. 스멀리에스트. 트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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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가 아이로 바뀐 다음에 ED. 디드가 들어있구요. 트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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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것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 두번째 만드기 위하여 여섯가지 질문 중에 왜 세번째 위해서나 만들기 위한 어떤 어떤 방법 피자를 만들기 위한 방법 뭐뭐 해서 여섯가지 질문 중에 만들어서 기쁘다 왜 기쁘다고 만들게 되어서 기쁩니다 다음번에 모르면 몇번째야 카톡 히스토리 한번 볼까 다음번에 또 모르면 이제부터 딱밤이야 오케이 그래서 투메이커가 가진 내가의 뜻은 뭐라고요? 순서대로 무엇 만드는 것 왜 만들기 위하여 어떤 왜 만들기 위하여 어떤 왜 왜 오케이 난 뭘 모르면 딱밤이야 그 다음 단수형으로 해야죠 가장 기초적인 뜻이니까 콘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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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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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야 뭐 들어있어 지금 누가 들어있으니까 기본 형태 중 gay gobierno 루우스 합제비씨야 압제비씨야 압제비씨야 Tape app 6가지 질문 중에 어디 worst wash 압재비씨야, 인사이더 하우스 한 뭐야? 집 안에 여섯가지 질문 중에 어디? Because of 압재비씨 덩어리야 Because of you 한 뭐야?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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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디즈 북이야 디즈 북스야 디즈 북스 그럼 멀리 있는 여러 개는 뭐였더라? 멀리 있는 이거는 뭐 가까이 있는 여러 개니까 우리말로 뭐 이것들 이런 뜻인데 멀리 있는 여러 개는 우리말로 뭐라 그러겠어? 대 대열 거기에 대 거기에 이건 몇 번 해도 안된다 그치 멀리 있는 거 한 개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치 이건 뭐더라 대 대시지 좀 가까이 있는 한 개는 이것이고 당연히 뭐겠다 디즈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건 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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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거 이제 몇 번 얘기했더라 한 아홉 번 얘기했지 다음번에 알아야 되겠지 디스 디즈 대 도즈 뭐라고? 디즈 내가 가만히 서가지고 얘기했어 너도 따라해 나처럼 디즈 디즈 디 데 데 도즈 됐어? 트윈 더 콘테스트 트윈 더 콘테스트 내가 가지고 있는 4가지 뜻? 트윈만 하면 되겠네 트윈이 가지는 4가지 뜻? 트윈 여보 다음번에 기억나게스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랬더니 지난주에 이르냐 왠이지 왠 워 메이크 오케이 쓰기 두 개 틀렸으니까 고쳐주세요